좋아요 구독 또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 바로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동전쟁, STO 그리고 통신장비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오는 26일이죠. 제1회 STO 포럼 간담회를 앞두고 STO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 받아가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인도 3위의 통신사업자에게 1조 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또 오늘 통신주들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호재지만요. 마지막 소식은 호재라고 해석을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중동전쟁이죠. 2006년 이후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간반도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중동전쟁 관련주들 움직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중동전쟁 관련주들이 어제까지 상승이 좀 나오다가 오늘은 약간은 힘이 없는 모습이지만 천연가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살짝 있긴 합니다. 대성에너지와 GS의 움직임이 있긴 한데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아닌가요? 지금 현재 사망자가 500명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규모 공수입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면은 거의 사실 전면전은 확실시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오늘 당장의 움직임이 없긴 하지만 아마도 한국석이나 흥구석의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서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차트의 분위기 자체도 움직임 자체도 전체 차트에서 보자면 이런 흐름들 돌릴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지난주부터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한 번 지켜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TO 이슈가 좀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오늘 장중에 10%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돌파는 못 나왔어요. 결국 전고점 부분에 3고점이죠. 막고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지만은 죄송합니다. 좀 약했어요. 7%까지 반등 나오고서 올라가진 못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좀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살짝 고민되긴 합니다. 추위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핑거가 오늘 가장 핫했죠. 어제 시간으로도 한 7%가량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시가부터 해서 바로 TO 올라가면서 오늘 장중에 27%까지 급등이 좀 나기도 했습니다. 대장주로서 갤럭시아 SM과 머니트리를 제끼고 핑거가 조금 자리를 잡았고요.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심하셔야 될 자리는 11,000원 자리를 설정해 드릴게요. 11,000원 자리 이탈 나오면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두 달쯤 안 됐는데요.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모습이 한 번 나왔다가 이번에 한 번 더 STO 이슈 가지고 한 번 더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 폭 자체가 크지는 않았다. 15%까지 올라갔지만 원체 많이 빠져 있었던 터라 움직이는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러계신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선은 다시 한 번 움직이는 이 종목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인도 쪽에 이제 한 5조 원 규모 외국계 회사들과 협업해서 공급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5G 관련 주, 6G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통신 장비 주들인데 뭐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 KMW 같은 경우가 살짝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급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뭐 OE 솔루션, 서진 시스템, KMW 등등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한 번의 움직임, 오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다려 보신다면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움직임을 보더라도 바로 전에 조정받았었던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들. 이 자리까지 반등을 노린다면 수익률 측면에서도 한 40%대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KMW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니까 한 번 유익 있게. 그리고 이전부터 보여주신 분들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